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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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추억이 생각나는다! 울지말고! 눈물이 납니다! 음악 좀 깔아주세요! 여러 사람들도 만났고 그리고 다른 팀들이랑 같이 동호회 팀들이랑 조인도 해가지고 재밌게 탔는데 나름 지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같이 누구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재밌게 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회장님한테도 잘 부탁드립니다! 응원하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! 감사합니다! 새로운 변화도 많이 바꾸고 바꾼 것보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제가 온 지 3개월 됐는데 사실 제가 MTV가 재밌어서 열심히 탔거든요 열심히 탔고 언제까지 이렇게 재밌게 탈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재밌게 타는 동안에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폭로? 왜냐면 저도 사실 MTV 입문하려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봤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! MTV 타고 산에 가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랑 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우리랑 같이 가면은 우리가 알려주겠다 우리랑 같이 타시죠 따라오세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입문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별레안TV 은성이 형 유튜브를 보고 제가 연락을 해서 초보자인데 같이 살 수 있겠냐 했더니 흔쾌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초보자인데 그렇게 힘든 사람을 천천히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이대로 가면 난 좋다는 것이다 이 분위기의 이 분위기의 이 분위기의 이 분위기의 아멘 아멘